이스크림 전빠분들 인석에 앉아있어 3사람 세번이야 요쪽에 앉아있어 아 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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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먹어야 돼? 응 오빠 큰 사이즈 먹을 거죠? 응 나도 큰 거 먹어야겠다, 맞지? 그냥 큰 거 두 개랑 이거 마실래? 아니면 큰 거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먹어볼까? 바다짱어랑 그래? 그러자 이거 하나가 바다짱 이거 하나 안 하고 하나? 네 네 네 다들 안 하고는 안 먹는데 응? 다들 안 하고는 안 먹는데 응? 다들 안 하고는 안 먹는데 응 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취해드릴게요 네 이게 그거예요? 응 이거 안 하고 아니지? 응 내 쪽에 올 게 안 하고 응 여보까 어우 되게 많다 양 진짜 많은데 일단은 뭐라고 했지? 4분의 1 4분의 1을 4분의 1을 먹으라고 빈 공기에 덜어서 장어 그대로 맛을 느끼기 이거는 그냥 먹어보라는 거지 밥이랑 아 장어만? 응 장어만 장어와 밥만으로 장어와 밥만으로 장어와 밥만으로 장어와 밥만으로 장어만으로 맛있다 그냥 먹어 밥을 끼도 그냥 먹어보자 응 이건 짜야 맛있는데 맞네 근데 우리가 그때 일본에서 먹었던 것보다는 양념이 약하다 이거 맛있네 두들부들하네 오빠 이거 먹어 밥이랑 비벼 먹으려 밥이랑 비벼 먹기에는 밥이랑 밥이랑 밥 먹으려잖아 소스야? 응 만화곤 무슨 사람 왔나보네 제가 더 오래가기 더 오래가 이렇게 한 거 같아 이거 넣고 이거 넣고 이거 넣고 파 넣고 와사비도 넣고 이 정도면 되겠지? 이거 넣어야겠다. 어떻게 넣었나? 와사비? 와사비 더 넣으면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. 너무 많이 넣은 거야. 오빠 먼저 먹어. 잘 안 섞였지? 오빠 먼저 안 넣었나? 맛있네. 깻잎이랑 보니까 맛있다 맞지? 와사비 여기 몽땡이 있다. 오 얘는 나온 게 다르네. 어 맞네. 떡는 게 다른나 보다. 오 이거 뼈가만 넣었네. 안 하고는 좀 브라시리스. 근데 양념은 똑같은데. 이게 조금 더 까지도 많고. 이게 훨씬 부드럽네. 원한 건데 이 정도면 눈 갖고는 건 먹을 것 같은데. 아니지 다르지. 식감 자체가 다른데. 맛도 약간 달라. 조금 더 짭조름해 이게. 눈 깜깜하고 머리가 너무 맛있어. 왜 차이 엮어 보인다고 까네? 이게 좀 더 퀸퀸퀸하고.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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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먹어봐. 맛있어. 맛있어 고춧가루 더 잘 넘어가네 이거 섞었다가 뭐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데 맛이? 잘 넘어가네 잘 넘어가네 감사합니다